오늘은 제6회 온누리 나눔콘서트 이제 마지막 가수가 남아있는데요 제7회, 제8회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깊은 애정 변치 마시고 쭉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거지요? 감사합니다 나눔콘서트 그럼 7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장식해 주실 분들은요 최초로와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친구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진태령도 여러분들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모든 좋은 분들 아주 행복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태령이었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달한 나무가 꼭 되어줄게 그거를 안에서 놓으실 수 있게 바람이 작아들한 우리의 인생 행복을 곁에 해도 그들 몰랐구나 미워던 에이스 나는 사랑이 내 글씨 제일인 것을 바람새 쫓아갔다 비양새 찾았나 너라고 진짜 멋쟁이 날아가 날아가 당신이 꽃이겨난 나는 뿐니 나뭇잠 그 길밖을 못 사는 거야 그 다음 나다 문 받고 헤어질게 그 모든 날에서 널 쉴 수 있게 바람에서 찾아 그가 난 우리 인생 행복을 겹게 해두고 그 길밖을 몰랐구나 미워둔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을 바람새 쫓아갔다 그 다음 새 찾아온나 거라고 진짜 멋쟁이 미워둔 내 인생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글씨 제일인 것을 바람새 쫓아갔다 그 다음 새 찾아온나 그 다음 새 찾아온나 그 다음 새 찾아온나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